뭐했어요? 뭐했어요? 그랬습니다 흐흐흐흐 원래 대부분 이렇게 연습생 기간이 짧은 분들은 얼굴 믿고 저게 그럼 그럼 나 좀 얼굴도 믿었고 평균 나이도 좀 낮춰주기도 했고 한 명만 꼽지 않고 여섯 명을 꼽자면 여섯 명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다는 거 와 이렇게 가나요 나는 솔직히 멤버들 중에 민낯이 제일 예쁘다 예뻐요 예뻐요 이거는 제일... 아 네 예뻐요 예쁜 편인 거 같은데 아니 이 편 말고 제일 예쁘다 아 예뻐요 어리니까 아 그렇게 어딨어 뭐야 이거는 야 너 진짜 좀 이따 보자 돌려까기 했어 돌려까기 스포 했을 때 되게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우리 성녀들 은근히 센스가 있으면서도 없어 다미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습관이 계 Safety 여기 손을 잡고 이렇게 해요 와다다닥 손 불궂은 다음에 다시 시작해 한 줄거원이 걸린다고 나 긁어 instances 나 긁어졌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언니 그냥 긁어줄 바람이다 아 그런가 distint 나 그런가 휴대폰 사진 찍고 싶은 날 휴대폰 사진 찍고 싶은 날 제가 에어팟을 잃어버렸거든요 다행히 이제 수원 언니가 저는タJノL 이어폰을 빌려주셔가지고 그거 쓰려구요 글쎄 프릴틴 리더 브릴틴이 리더? 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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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즬 빅블빅 이도?! 김 at&댓 드림캠쳐 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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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ㅣ 니도? 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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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כ 신 신 우 따라해 보세요 가 현 현 가 하 하 막방했는데 회식 시켜달라고 해요. 오늘은 스케줄이 끝나가지고 회식이 힘들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모이면 안 돼가지고 그쵸 이 코로나가 조금 끝났어요. 아 저희 아직 스크림 회식도 못했어요 여러분. 속상해. 아주 속상해 나 지금. 굉장히 속상해. 아주 화가 났어. 화가 나니까 콜라 시켜. 좋아. 저희 포카 비싸요? 사지 봐요. 가끔씩 보면은 포카먹 2,000원. 3,000원. 그렇게 팔으면은 배송비밖에 안 나오겠다. 초코우유 포카.. 아 65,000원. 사지 봐요. 오버 근무는 옳지 않아요. 아니면 추가 수당 달라고 하지. 뭐든 일한 만큼 봅시다 여러분. 아니 일한 것보다 더 봅시다. 화이팅. 저 이러고 살아요. 아 또 이거 몇살이야? 들으셨죠? 제가 이런 것 합니다. 귀여워. 아 왜? 나 뭡니까? 아니 있죠. 있는데. 아까 썸녀가 이제 미국 가서 맥주 마실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와 진짜. 시간이 지났구나 많이. 진짜 얘기였네 너. 너 물론 지금도 애기였네. 너는 계속 애기를 해라. 뭐야 애기가 춤추는 것처럼 췄던데? 콩콩콩콩콩콩콩콩 이렇게? 뒤에 언니들 표정을 봤는데 다 너무 아 나 사랑받는 막내구나 를 느꼈습니다. 나는 가을이. 상큼하고 섹시하고 찡찡이고 똑똑하고 잠이 많고 건방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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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하고 지각하고 뭐라고요? 지각하고 아 대박. 그렇습니다. 다시 그려볼래 존마 존마 플레이그라운드 아야야 그 색공간 내 맘대로 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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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아왔다고 칠해봐 칠해봐 아하 아 이거 좀 어지럽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더 탐나는거 오 밥 먹었다 아 밥 먹었다 이렇게 자 이거 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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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미뤄워 어떡하지 설마 아 씨 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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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요 나도 믿는다 신중해 What is one wish you have right now? Is it money or men? And then you choose one and then we'll see if the other members Oh my Oh my finger No Oh no don't do that Oh no don't do that Oh no Oh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